그럼 3900점? 심장 잡는 덱이라 엘리트는 다 잡지 않을까요? 아 근데 엘리트가 그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 봅시다. 괜찮은 시드인 것 같네요. 먼저 소락해서 4000점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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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와 덱개 좋아. 덱개사기인데. 뭐야 미라손에 방열판에 아니 방열판 없고 미라손 폭풍에 덱개사기인데? 덱 겁나 세네. 메아리 도장에 증폭에 심장 잡은 덱은 신이라 다 넘을 것 같은데요.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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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장 제거 괜히 했나? 제거 괜히 햄. 엘리트 일단은 3마리 잡는 킬 있네. 심장 깬 덱이라도 죽을 수 있지 않을까? 아님 말고. 끌고 있는 킬 수 있는 뱅면에 Wasp! Landing 킬 수 있는데 구멍이rative! 킬 수 있어. 아, 그 엄청 많아. 이 첨부탑은 이미 내가 구해서 심장과 찬방을 손에 넣었고 여도적과 여수도승이랑 첨부탑에서 즐겁게 살고 있으나 다시 한번 더 등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은 어이씨 뭐야 마침 이렇게 나왔네 어 구운몽아님 아니 오지게 쓰네 이거 갑자기 질자신이 없어지는데 아 저거 키우긴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 1막 엘리트보다 3막 엘리트가 점수가 더 높으니까 3막 엘리트를 잡기 위해서 1막 에서 1막 에서는 편향이다 과거에 클리어했던 클리어했던 것 중에 랜덤으로 불러오는 건데 전에 써봤을 때는 그게 그지 같은 것만 나왔었는데 안돼 내 알고 있음 아니 오임? 강화도 다 돼있네 디펙트 그네신인가? 살짝 또 꺼 아!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관심 좀 슬램빡대 슬램빡대 대충 유튜브에 캘리퍼스 치면 나오지 않을까? 아님 말고 전기역학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당열판 있으면 있었지 신은 죽었다 프리드리 리체 신을 죽였다 디펙트 디펙트 헌돌이 날듯 여기도 엘리트 3마리끼리 있으면은 미션 될 것 같기도 하고 클리어 덱이라 클리어 스펙은 맞지 소가 130장 미만으로 심장 잡는 덱 자체가 별로 없지 않나요? 그렇죠 심지어 미라손도 있어 아니 예수의 심장 잡는 덱 자체가 별로 없지 않나? 디펙트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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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펙트는 약하다 그러나 클리어한 디펙트는 강하다 파워가 너무 많아서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거 넣는 정도는 너무 많은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아니 파지직한테 왜 그래요? 파지직 없으면 파지직 없으면 유성타격만 써야 되는데 유성타격만 써도 깨긴 하겠다 근데 그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눈치채면 암살 당해서 그냥 입 닫는 입 닫고 있는 거임 사실 잠입 액션게임에서 NPC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똑똑해서 살고 싶어가지고 못 본 척하는 거임 보면 죽잖아 제 활용 가져올 수가 없었네 Bref ести 후렴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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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가 방어할걸 유성타격 지우는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면 망치집어도 되지 않을까 요거는 큰거 노린다 큰거 온다 큰 디펙트 온다 아스트롤라베로 어떻게 저게 뜨냐 아스트롤라베로 이거 제게 뜬거네 재활용 축전기 냉정한 슬더스 프로게이머 탓에 이 게임에 프로가 있다고요? 이런데 사실이였고 아스트롤라베로 저렇게 몹으면 프로가 맞지 재구성 재활용 축전기 앗 원 몹 3,000점 근데 이건 시작부터 이 모양이었으니까 4000점... 될 것 같은데 4000점 아 근데 산마개 엘리트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데 산마개 엘리트 한 5마리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? ㄷㄷ 맞읍 최대 체력 점수는 이미 먹었으니까 필요없다 진сп워 깜찍 이야 이NI 이게 디펙트지 그냥 쓰는게 맞을 것 같다 어차피 아실 이유가 없다 캘리퍼스라 이럴거면 홀로그램 견이 좋네 증폭 여러 번 쓸려고 홀로그램 쓰는 거였구만 타이렌더 희생해야 될게 너무 많음 도각셋 냉정셋 메아리는 하나 지워서 메아리는 됐네 가이렌더를 깨느라 하나씩 더 먹어서 수집가를 해야겠다 성나 껍껍 성나 강의 정상 네덕 아 성나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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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광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영코우 유성타격으로 다 떠뜨리겠네 그 다음씩 문 없을걸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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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309면 확실한 거 아니에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볼리 냉정음에 넣어서 수집 가봐야 돼. 심장에서 만나요. 심장에서 만나요. 볼 수가 있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Yeah. Yeah. 근데 이거는 퍼펙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. 아, 맞아. 아, 맞아. 뭐야.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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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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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